입수하러 갑니다 いっぱい è b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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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빠실데가 없는데 확인해요, 확인! 네, 알겠습니다 입수하러 갑니다 오리야 오리야 안녕 갑자기 또 휴가 안 띄는 거야 훼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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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최선주한테 먼저 들어가시오 자격일지 모른다 나 발이 안 닿아 발이 안 닿아 조은아 최선주 야 빨리 불러봐 생각보다 추워요 완전 따뜻할 줄 알았지 오늘은 덕이미와의 첫 만남 연못가에 빠지는 신을 찍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아침에 쉬죠 장장 12시간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아마 드라마에선 진짜 찰나의 시간문으로 짧게 나올거지만 한신한신을 위해 정말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 만족스럽게 나오길 바라며 아침에 아침에 밀때 안 밀리지 아니 처음에 밀때 안 밀리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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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여기에다 어허 심한 기자가 돌았지 않았느냐 이런 무험하다 배가 묵은 줄 아느냐 너 지금 나한테 소금 뿌렸냐? 3 4 3 1 2 히스! 어디일까요? 살얼음, 살얼음 식기 하나랑요. 네, 네. 추웠으면 있어요. 네, 추웠으면 당근무언거든요. 네. 먹다. 오늘은 먹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땀을 다 뺐더니 방금 거울 봤는데 완전 핵숙해진 거야. 그래서 뭐가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닭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먹을 때 진짜. 추웠어도 뜨거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세요. 와, 뜨거워. 대박. 진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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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있어. 얘는 못 먹었단 말이야. 아, 이렇게. 고생해. 오늘 야외 신을 찍으면서 올해 여름의 뜨거움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고. 긴팔을 입다 보니까 쉽지않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들 긴팔 입고 두꺼운 옷 입고 진짜 고생들 많이 하고 있어서 뭔가 더 이제 최대한 실수 없이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날씨 때문에 고단하긴 하지만 너무 재밌고 제가 언제 또 이때 아니면 왕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오스메 불구급동의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 저들은 왜 저런 심각한 표정을 찍고 있는지. 과연 나는 어떻게 호랑이를 쏘을지. 많이 많이 지켜가 주십시오. 열심히 잘 찍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인사한 상덕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스메 불구급동 도착해. 최고. 최고.